yi로 놓겠어. a 플러스 bi로 놓을게. 네. 대입해. 이마 i에 a 마이너스 bi지. 네. 4i에 a 플러스 bi가 이게 나오겠지. 네. 전개하라는 얘기야. 2a 마이너스 bi a 플러스 2b의 i 4ai 마이너스 4b 그러니까 2a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1이고 4백이니까. 3a 마이너스 2b는 4라는 얘기잖아. 네. 귀찮은 문제네. 곱하기 3 곱하기 2 6a 마이너스 15b는 마3이고 6a 마이너스 4b는 8이니까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11b가 마이너스 11. 2가 1 a이니까 그럼 2 플러스 i란 얘기지. 2라운드 1 2B 1